오늘의 공화당 광화문 천막 당사 부진 105일째 되는 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말 전세계 유래를 볼 수 없는 정치보보를 당하고 있고 인신강정 되신지가 875일째 되는 날입니다. 내로남불정권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마는 도로국불정권이다 이렇게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조국이 하면 로맨스고 국민이 하면 다 불륜이다 이런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데 요즘 각 언론 방송에 조국 법무장관 내정자에 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입에 담기도 싫을 정도에 정말 악취가 납니다. 결국 진보를 자처했던 자파들은 진보가 아니었습니다. 진보의 이름을 걸고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법을 잃탈하고 사회관념을 잃탈하고 청년들의 기본적인 노력을 무시해버린 그러한 가족경제공동체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조국이라는 자가 어떻게 서울대학 교수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 문재인 자파 독재정권의 2인자로 있을 수 있었는지 조국이 검증했던 그 많은 인사들이 왜 그런 많은 문제점이 있었는지 이제는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조국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뿐만이 아니라 국정조사, 특검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한 곳에서 건대야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교육부, 대학, 법무부, 투자관련 국세청 이렇게 각자 각자,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저 주사파들이 덜껄고 있는 청와대에서는 저과대에서는 조국의 의혹이 부풀어졌다고 합니다. 국민들을 더 열받게 하는 것은 지금이라도 사퇴를 지키고 문재인 씨가 대국민 사과 성명을 내도 될까 말까 한데 지금 의혹이 부풀어졌다고 청와대의 각 부서마다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들께서 우리 공화당이 그동안 왜 이 문재인 자파 독재정권의 거짓, 불법, 내로남불, 무책임, 문헝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지를 아실 겁니다. 박원순 시장의 딸에 대한 부분도 재조사를 해야 합니다. 도대체 어느 대학에서 그렇게 학과 전환을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자파들이 존경한다는 소위 말하는 자파 지도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합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언론 방송이, 민노총에 장악된 언론 방송이 덮어버리고 그 문제를 제기하면 아무 근거 없는 공격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공화당이 2년 반 동안 자파 독재정권의 실정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무책임, 그들의 불법성을 호소하고 또 호소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채찍을 드셔야 됩니다. 저런 자를 법무부 장관에 앉히면 대한민국의 사법개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법개혁은 소위 말하는 자파들이 장기 집권하기 위한 그러한 수단의 사법개혁밖에 안 하지 않겠습니까? 목숨 걸고 조국을 지키겠다는 문재인 씨가 가련합니다. 목숨 걸고 지키다가 문재인 정권이 무너집니다. 문재인 정권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조국 문제를 가지고 보여주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만약에 인사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요청을 하는데 문재인 정권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조국을 법무부 장관 임명을 하면 이제 20대 국회는 없는 겁니다. 모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조국 임명을 반대하는 모든 국회의원들은 이 문재인 정권하고 전면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썩어도 이렇게 썩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국민들을 바보로 보더라도 이런 인간을 어떻게 법무장관 후보자로 내세울 수가 있습니까? 청년들의 그 노력과 땅과 학비 못 구해서 알바를 한 학기 하고 한 학기 쉬고 하는 건너뛰기 징검다리의 학기를 채우고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은 이 문재인 정권의 도덕심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양심조차도 없는 인간들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번 토요일 집회를 조로 남불, 조로 국불 이 문재인 정권 퇴진 집회를 강력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나 우리 우파 국민들 특히 우리 공화당 당원 동기들께서는 이번 토요일 집회에 한 분도 빠짐없이 나오셔서 국민들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 해야 될 일이고 또 2년 반 동안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결국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 보복하고 인신 감금시켜버리고 정권을 찬탈한 인간들은 저렇게 권력 향유를 하고 국민들을 배신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조차도 버려버리고 이러한 입에 담기도 싫은 문재인 자파 독재정권을 보면서 한심하기를 넘어서 참 통탄할 따름입니다. 이번 토요일 집회는 조국 퇴진 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퇴진의 불을 지피는 그런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박원순 시장 딸에 대한 얘기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박원순 시장 딸은 2006년도에 서울대학교 미래를 입학했다가 서울대 법대로 전과했습니다. 미래에서 법대로 전과한 사례는 전혀 없었습니다. 미래 2006년 전과 합격자들 중에서 최저 합점을 받고 받고도 미래에서 법대로 전과가 된 겁니다. 조국은 그 당시에 미국의 연구소에 방문학자 신분으로 가했었다고 하는데 이거 다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서울대 법대를 미래를 갖다가 서울대 법대를 옮길 수 있으면 그것도 전과자 중에서 가장 최저 합점을 가지고 서울대 법대를 옮길 수 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박원순 딸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도대체 그 당시에 박원순하고 조국이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 작년 연말에 이 얘기가 나오다가 자파신문들 언론들이 엄청난 공격을 하는 바람에 투표버렸어요. 이 문제도 이번 청문회에서 분명히 밝히고 박원순 시장의 딸이 어떻게 서울대 미래에서 전과자 중 가장 최저 합점을 가지고 서울대 법대로 전과를 할 수 있었는지 또 서울대 법대 교수인 조국 교수와는 무슨 연관관계가 있는지 본인은 미국에 있었다고 하는데 미국에 있으면 전화도 못합니까? 다 연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 보지 않고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혹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이게 말이죠. 가장 도덕적이라고 국민들한테 무슨 도덕 프레임은 다 가지고 말이죠. 자기들이 가장 올바르고 가장 진보적이고 서민들은 자기들이 가장 생각하고 청년들은 자기들이 가장 아낀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조국과 박원순의 실체를 이참에 밝혀야 되는 거예요. 왜 한 번도 설레가 없는 일들이 서울대학교에서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분노하면서도 교수들 움츠보느라고 얘기를 못한 거예요. 이제는 조국 딸 문제뿐만이 아니라 박원순의 딸 문제도 밝혀야 됩니다. 그것이 진보좌파를 주장하고 있는 서민 코스프레이를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지금 필요하다. 저는 이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고 봐요. 그들의 큰액은 커넥션을 통해서 서로 밀어주고 서로 당겨주고 그러한 일들을 자아파들은 서금없이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도 박원순 딸에 대한 부분도 철저하게 이번 청문회 자료를 공급해서 국회 법사위의 청문회 위원들에게 자료를 공급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따져야 된다. 그 다음에 지난 7월달에 청년 실업률이 9.8%입니다. 99년도에 책정 이후에 최고의 청년 실업률을 기록한 거예요. 청년 체감 실업률은 23.8%입니다. 청년들은 스펙 쌓고 지지 가고 학교 가고 알바하고 이 모든 것을 4개 5개를 한몫이 하는 거예요. 청년 실업률이 최저 기록을 했던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은 청년들한테 조국 사건을 계기로 습고 대제하고 국민들한테 특히 청년들한테 정말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 청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 정책 때문에 청년 실업률이 99년 공개체의 최저 또 지금 실업률 뭐 취업 증가율이 29만 됐다는데 그거 실질적으로 가보면 다 거짓말이에요. 2개월 3개월짜리 단기 일자리 다 주고 실버 일자리 심지어 학교에 전등 끄는 일자리 학교에 등 끄는 일자리 이런 일자리를 줘가지고 일자리를 포장한 거 아닙니까? 청년의 문제하고 청년 실업 문제 또 청년 일자리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철저하게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의 실정을 우리 공화당은 파헤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만 이번 주 고요일 집회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분노하는 분들은 나오셔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문재인 정권의 정책에 불법정하는 분들도 나오셔야 돼요. 조국이가 늘대로 법무부 장관 해서는 안 된다는 분도 나오셔야 되고 각 대학의 젊은이들 또 직장을 가지고 시업 준비생들 다 토요일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문재인 자파 독재 정권의 내로남불 주답파 밀어내기 이런 부분들이 중단이 될 수가 있어요.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 민도 민도청에 장악된 언론 방송들이 그냥 있으니까 국민들이 모르는 줄 아는데 국민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는 침묵하지 마시고 이번 토요일 날 1시에 전체 서울역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대한민국의 진실 정의가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살아있음을 우리가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또 국민들께 용기도 드리고 문재인 자파 정권의 대신에 큰 병을 굽는 그런 집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최고 주범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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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지금 햇볕이 한여름 그 땡볕 아직 남아 있어요. 바람은 시원한데 채팅창에 발언을 올려주실 때는 민원 부분이나 의견 개진 이런 부분은 민원실로 접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제가 뭔가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민원실로 개선사항에 대한 부분을 접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의견 개진을 해주실 때는 최대한 불만 섞인 부분이 표출되지 않도록 같은 채팅방에 있는 분들도 오해를 받고 감정이 함께 상하실 수 있기 때문에 논쟁이 붙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 안내해드릴게요 2시에 국회에서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 국회 일정은 3시입니다 2시와 3시에 국회 논평 및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고요 국회 일정은 여러분들께서 우리 공화당 라이브와 함께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이후 현장 일정으로는요 6시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310 진상규명 기자회견 그리고 7시는 강원역 9번 출구 앞에서 팟캐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목요일이고 돌아오는 월요일에 저희 청년들의 우리 공화당 창당 2주년 기념 팟캐스트가 있을 예정인데요 26일 월요일에 진행될 청년 팟캐스트는 오픈된 공간이 아닌 국회 대회의실에서 우리 공화당 2주년 창당 창당 2주년을 기념해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시간은 현재로서는 6시에서 8시로 예정되어 있기는 한데요 앞뒤로 조금 시간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 참고하셔서 올해 저녁에는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있을 청년 팟캐스트에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께서 자리를 빛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민주노총이 집회를 준비를 하고 있네요 조금 광화문은 또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지님들의 진실된 투쟁은 주변 상황이 아랑곳하지 않고 식지 않고 계속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오후 2시에 국회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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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